으 으 으 으 신지에서 물어보는데 잠깐만 난 아 미리 말하는데 너 치다가 가면 넘어질 것 같지 않네? 가끔은 다리에 쥐가 나면 쥐가 났지? 아 쥐 나다가 쥐 넘어질 것 같은데? 무조건 유튜브 가기야 난 넘어질 일이 없어 자 하겠습니다 단지 벽에 붙었을때만 못 치는거야 야 나 또 개그로 웃길라 그러네 미치겠네 아 이거 왼성보다 좋네 치기 아 왼성보다 미친 아 땡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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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etten 어 에휴 뭐 이 진짜에서 야 이거 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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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못 걸렸네 힘 얍! 얍! 어우 맞았어 맞았어 진짜 맞았어? 맞았어 죽었어 이씨 발로 대회전이 돌아간다고? 맞세 이렇게 찍어야 되네 이건 내 맞세 이건 내 졌다 야 맞세이 잠깐만 뭐하니 놀러왔니? 깨워라 뭐 말도 안되지 아 진짜 씨 야 지겠다 이거 아 밤바스에 찍었는데 지겠는데 내가 발에 좀 쥐가 올라그래 지금 각도 맞추려고 힘 주다가 힘 닭발은 하루에 두 번만 쓰는걸 아 이거 네일브리지가 힘드네 아니 슬리퍼 하나 신고 다녀 아니 슬리퍼 하나 신고 다녀 내가 이거 지면은 내가 이거 지면은 진짜로 말이 안된다 이거 칠 수가 없다 양말 참고로 새겁니다 새거 양말 두려운 양말로 하시면 안 돼요 두려운 양말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지렸다 난 지면 안된다 이건 지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한다 뭔 이렇게 인터바를 잡아 이기고 싶어서 초코 가져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큐골이 안나오는데 이거 이미 센터에 가면은 발프리찐이 끝나 있어요 여러분들 센터에다 공 놔두면 끝나 그냥 센터에 가서 손아 죽어있어요 야 대단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옥딸이 이거 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야 한번 봐줘 여러분 40점이 공을 번들었는데 봐달라는게 어디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금 공이 떴는데 지금 우라가 호따받아 떴는데 낭분도 아니고 참 말도 안되죠 여러분 아 진짜 뭐 악덕이다 악덕 진짜 아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공이 떴는데 뭐고있는 우라가 떴는데 여기서 봐달라고 하면 안되죠 와 나 지금 왼쪽 이 할배 있는데도 지났어 나 진짜 기권 받아줍니다 기권 받아줘요 0.8 0.7 진짜 이 정도 봐줘야지 진짜 너무한단다 아 와 바달라는 사람 바달라는 사람 이름 적어놔 아 이걸 안봐준네 아니 뭐 탈출 있는데 왜 봐주냐고 아 또 쪽으로 됐어 이거 늘어나지 늘어나지 아 진짜 착한 일 아닐까 아니 지금 뭐 오는거야 왜 바달라고 해야 돼? 바달라고 해야 돼 바달라고 해야 돼 뭐 했잖아 말이 안되는거고 다 차가네 와 진짜 처고해가는거지 뭐 뭐 건드렸어 픽톤이 났어 픽톤이 났다고 지금 픽톤이 났다고 뭐 우기지마 아니 건드렸어 안들어봤는데 응 야 저 왼손을 챙겨두니까 안정적이네 저것도 건법 쓰네 왜 아 챙겨두니까 안정적이네 왼손을 딱 놓으니까 안정적이네 저리 결국 하자를 다 잡으려고 그러네 아니 공이 안정적이라고 뭔 또 왼손을 무릎에 올렸다고 하자 잡는 줄 알았잖아 아니야 오 이제 원코잖아 뭐 지금 쓰러기 다 탔지 아 그래? 남의 공은 안보고 자기 공만 보죠 아아 간식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야아 스트록 살벌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맞아 있어요 이거는 맞아 있어 왜냐 거리가 딱 오픈부리 시작이 좋은 거리야 긴데 와 스트록 좋아졌네 많이 퉁 아 내가 스트록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점수 좀 줄이자 점수 3점씩 줄이자 3점씩 줄이고 할게요 여러분 너무 많아 여러분 7점씩 줄일게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기본공이 하나 안오네 7점씩 줄였습니다 7점씩으로 줄였어요 7점씩으로 너무 많아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나 진짜 웬만하면 양말 안 벗으려고 했거든 아 아 됐지 별지 별지 다 별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별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별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별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해커가 많이 지면은 방송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양말을 양말을 벗고 양말 신는걸 다시 부딪지라는건 무슨 정언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말씀은 해커 길이 나뭇길 영상 같습니다 아 내가 이거 왜 했지 본인이 전혀 아무 말도 안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별까진다고 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치자고도 안 했어 나는 칠게 없네 칠게 없네 와아 머리를 조심하세요 아 발 장갑을 껴야 되겠다 네 발에 장갑을 살짝만 한번 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울아 왔어 울아 왔어 왔어 야 근데 된방불 있지 아 울아 왔어 잠시 지금 안되겠네요 여러분 포지션 플레이어 울아 왔어 안되겠다 야 이거 잘못됐다 야 야 야 으 아 아 철봉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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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C 야 이거 퀴걸이 안나온다 야 이거 바로 눌러줘야돼 바로 눌러줘야돼 무조건 브리지를 써야돼 아 진짜 어디다 가면 돼 오우야 마이 투쿼해요 우라를 면을 한번 쳐 볼게요 자 오늘의 교훈 첫번째 경기는 스트로크에 관한 스트로크 중요하다 두번째는 브리지가 중요하다 자 철봉쓰! 잘 끌리네 한절봉 공하나 줬어 4대4 가자고 야 우라를 조심해야겠다 일단 두께로 까버리네 두께로 두껍게 회전 주고 까버려 그냥 두꺼운 두께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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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센터에 있는 공을 이제 디펜스를 해야하니까 센터에 있는 공을 안건대겠습니다 발 쥐나든지 말든지 전 몰라요 그런거 나만 살면 돼 아 짧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하자 자 우라래집 나온다고? 어? 아아 조만간 해커가 날 세게 치면서 오픈 그리즈로 치기가 만만치가 않네 난 해커가 조만간 다 잊지질거 같아요 와아 어디까지 끌리냐 지났다 해커는 덴방 브리즈가 유의하고 아씨 뭐가 유리해 이게 양말을 또 왜 신었니? 아니 아니 왼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다리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것 봐 왼쪽으로 좀 가고 싶다고 그렇지 왼쪽으로 가셔야 돼 그렇지 다리를 또 올리면 또 어이구씨 죄송합니다 뭐 3크로 맞으려고 아아 너무 잘 들어갔다 세는거야? 이렇게 잘 쳤는데? 그렇지 그렇지 뭐가 들어가고 나머지 2점 잘못됐다 아아 진짜 이거 체험 살면 장이다 이거 두께야 발부라치 지는건 아니다 진짜 체험 살면 장이야 야 일단 멀리 있는 공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자꾸 울어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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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아 차서 시원하게 들어갔는데 퉁 자 씻기라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씻기라우 아 하쿠친다고? 응 아 진짜 약하다 잘 쳤다 이 정도면 아 아 세기만 했으면 됐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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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옛날에 중대에서으로 중대에서 쳤을때는 에버리지가 좀 나왔는데 대대에서 처음으로 쳐보는 거거든요 안 나오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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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붙어있어 쫌만 빠지면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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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라고 끝났네요 여러분 우라 끝났어요 쓰리쿠션 포쿠션 다 있는 공이죠 뱀방에 올려놓고 왕샷 팁은 원팁 넣어서 지구 끝까지 밀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마를 까줬어 후고 후고 0.438 2점을 쳐야 되는 거네 치고 좋아 먼저 가주세요 본다 발입이 난다 3점 오사마리 3점 오사마리 우리 둘 다 못날때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도 둘 다 못날때가 있어야죠 맨날 잘나겠습니까 저는 원래 못났어요 하도 심심해서 이런 이벤트 한번 경계했습니다 잘 가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이벤트는 이런 이벤트는 스폰 아니면 안하겠습니다 죽어 있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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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이소 뭐 이거 아니 FM당구만 FM당구만 잘 치지 뭐 쉴만하구만 음 음 야 옛날 같지가 않네 아니 원래 제가 잡귀에 좀 능했어요 어렸을때 잡귀에 아 아 방치호야 치킨 먹고있어 또 진짜 치킨 먹니 야 이제 때리잖아 이렇게 가져가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번엔 제대로 쳤다 야 이걸 이겼어야 되는데 유튜브가기인데 아하 두께씨는 발로에도 이긴다 어? 진짜 좋아했겠다 두께씨는 발로에도 이긴다 이거 아아아아아 땡뽕